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계획안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어떤 전형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KU 자기추천전형과 KU 학교추천전형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전형과 정시일반전형 크게 4가지 유형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2019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끼리는 복수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2020학년도부터는 일단 KU 학교추천전형과 KU 자기추천전형이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U 학교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장에 추천이 있어야지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고요. 자기추천 같은 경우는 추천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자기추천전형으로 중복지원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전형의 전형방법이 변경됐는데요. 크게 서류평가가 강화되면서요. 자기추천 같은 경우 40%의 서류평가가 70%로 학교추천 같은 경우 60%에서 70%로 각각 70%씩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서류평가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추천전형의 교사추천서가 폐지되면서요.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대입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일단 학교장 추천서 같은 경우는 폐지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보시면 논술 비중의 확대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 없었는데 다시 도입됐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건국대 같은 경우 논술 비중이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추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집 인원에 관련돼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부터 살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정시 일반 전형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0명이 증가한 면에 비해 자기추천 전형과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에서 종합 전형에서 인원이 조금 줄고 논술 전형에서 인원이 조금 줄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좀 줄었다 할지라도 2020학년도에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극감하는 첫 세대인 만큼 저희가 예측하기로 한 6만 7천여 명 정도 수험생이 줄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이 정도 줄은 것은 크게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에 비해 2020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은 좀 줄지만 정시에서는 그만큼 상승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과 반대로 정시에서의 전형의 인원이 20명 줄어든 거에 비해 학생부 종합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의 인원은 19명, 20명씩 각각 29명 정도가 상승한 점이 인문계열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은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7명 정도가 줄었다는 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추천 전형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KO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류에서 40%를 반영하면서 면접을 조금 강화됐던 2019학년도 전형에 비해서 서류가 강화되고 면접이 축소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서류가 강화됐다는 점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요소로는 일단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면접은 크게 개별 면접으로 인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평가한다는 점이 다른 심층적인 제시문을 주는 면접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서류 평가하고 면접 평가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학업 성취도 및 학업 태도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된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이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체험,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및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학업 역량이라는 걸 평가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전공 적합성과 인성, 발전 가능성 또한 이런 모든 사항들을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들로 평가 되는지를 전목적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내용들로 자소서를 쓰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전공 관련 활동을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소통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내용들을 면접으로 어떻게 보면 활용된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학년도 건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과 그리고 최저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학과별로 세부적인 학과들의 성적은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모집하는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판가름하기 위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은 3점대에서 조금 높으면 2점대 초반에 성적이 나오지만 최저 성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학생의 성적은 크게 5점대부터 시작해서 7점대까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7점대에서 5점대인 학생들의 성적이 어떤 부류의 친구일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께서도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다는 점 그러다 보니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단순히 이 최저 성적에 내 내신 성적을 대입하다 보면 당연히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거꾸로 평균 성적인 것에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성적들이 1점대 분포도나 2점대 초반에 분포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또한 조금 2점대 초반에서 1점대 후반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이 성적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추천의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게 이 전형의 특징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의 반영 비율이 10% 줄고 서류의 반영 비율이 70%로 10% 증가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교과 성적보다는 비교과를 조금 더 많이 보겠다라는 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인은 당연히 학교 추천을 받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성적 되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추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건국대학교에서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비교과를 좀 더 평가해서 내신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자라는 거를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과 앞에서 보여드린 자기 추천 전형과 비슷하게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정도를 평가한다 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추천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학업 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항목에 맞춰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8학년도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추천 전형보다도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평균 성적이 3점대인 것에 비해서 평균 성적이 거의 1점대에서 2점 초반 정도의 성적이 형성된다는 점이 자기 추천 전형과 좀 다른 점이죠.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적대가 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성적 또한 원래 성적보다 조금 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교과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과 성적이 조금 낮지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내 생활기록부가 비교과 활동이 탄탄하다면 당연히 지원해도 좋겠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추천을 어떤 학생들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성적의 분포도는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논술 60%와 교과 40%를 반영하던 방법에서 2020학년도부터는 논술 100%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최저 기준 적용되는 것까지 합쳐서 변화되는 걸로 치자면 상당히 많이 변한 건데요. 우선 눈에 띄게 2019학년도부터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으로 논술 시험 자체가 수능 전에 시험 보던 게 이후로 바뀌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이전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보다도 수능 이후에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고 논술 100%인 전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 말씀드리냐면 크게 수능 전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수능 이후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달라진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수능 이전에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이 있던 거예요. 내가 건국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시에는 최대 내가 이 학교에 다닐 의향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높게 지원했을 수도 있는 학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수능 시험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전형이었던 겁니다. 2018학년도까지는요. 근데 2019학년도부터 수능 이후로 넘어와서 새롭게 논술 전형의 판도가 조금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위권인 친구를 할지라도 건국대학교에 부담없이 지원하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안 가도 되는 대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100%의 이렇게 최저기준이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개 영역 등급합이 4거나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5 정도여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예과 같은 경우 국어, 수학, 과외, 영어, 과학 한 과목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여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 느끼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경쟁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표면적인 경쟁률은 어떻게 보면은 응시율 자체적으로도 수능 전에 시험 보던 2018학년도까지는 거의 100%에 다 가깝게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반면에 수능 이후의 시험들은 보통 인문계 학생들은 60% 자연계 학생들은 40% 정도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최저가 있고 하다 보면 실질적인 경쟁률 자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조금 반감시킬 수도 있는 거죠.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논술에 특화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인문1, 인문2, 자연계열 총 3가지 부류의 학생들로 선발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크게 인문1은 도표 자료를 포함한 인문사회 계열의 문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를 측정하는 반면에 인문사회 2 보시면 이제 경상계열이죠. 경제, 국제무역, 응용통계, 경영, 기술경영, 부동산학과 같은 경우는 수리시험을 본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크게 문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리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은 조금 기피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두 개의 학과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르게 학과별로 어떻게 보면 자연과목, 과학과목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는 크게 연세대학교나 경희대처럼 학생들이 물, 화, 생, 연세대는 물, 화, 생 지혜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이 지정되어 있고요. 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내가 선택이 가능한 학과들도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만약에 내가 꼭 여기 보시면 화학과나 식량자원과학과에 꼭 가고 싶은 학생이 예를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이 학과의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시험과목이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과학과목이 중점적으로 잘 되는지를 꼭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정시 전형 특성상 수능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100%로 반영되는 것에 비해 건국대하고요. 요일전에 동영상에서 나왔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교과 성적 10%를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 10%를 반영한다는 게 굳이 반영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성적의 격차는 되게 적기 때문에 많이 점수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는 점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게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계산돼서 계열별로 입문 1, 2가 나아지고 자연 1, 2가 나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국어나 영어의 가정치가 높은 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국어나 수학의 가정치가 높은 학과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학과들로 계열이 나아져서 성적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0.9.97, 9.94, 그래서 0.03, 0.06점 정도 1등급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되게 경미하게 반영된다. 그리고 조금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재수생도 재학생도 3학년 1학기까지만 정신대도 불구하고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3학년 1학기 성적만 반영이 되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반영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영 방법이 다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넘어오면 크게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위를 활용하고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100분위 성적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한다는 점 탐구가 두 과목 반영되고 입문계 지원 시 제외국어 한 과목이 대체가 되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같은 경우 크게 계열이 나눠지는데 이게 도대체 입문1이 어떤 학과를 뽑고 입문2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드리면 입문1 같은 경우는 크게 문과대학이라고 해서 국문, 영문, 중문 이런 과들인 거죠. 그리고 사범계열의 일어교육이나 영어교육학과 그리고 교육공학과가 있고요. 입문2 같은 경우는 보통 경상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의 정치외교, 경제 이런 학과들 수학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학과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수학의 가중치가 30%로 좀 높습니다. 입문1 같은 경우는 국어의 가중치가 좀 높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사가 5% 반영된다는 점이죠. 별도의 퍼센트로 반영된다는 게 특징인데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4등급까지 200점을 주기 때문에 크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25점 내외로만 들어와 준다면 마이너스 되는 점수는 없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공과대 같은 경우 그리고 KU융합과학이나 상호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크게 입문1,2에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수학 같은 경우 수학의 가중치가 좀 더 높은 학과들, 공대 같은 개념이겠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가 똑같이 30%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자연2로 선발한다는 게 자연1,2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수의학과인데요. 수의학과 같은 경우 원래 자연계열의 영어 테이블을 절대평가가 바뀌면서 사용했던 반면에 2020학년도부터는 입문계열의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학과 특성상 영어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2018학년도에 많이 합격을 해서 그러는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어 자체적으로는 200점을 맞아야 1등급을 맞아야 어떻게 보면 수의학과 같은 경우도 합격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유일하게 자연계열이 2등급까지 만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 영어 2등급 맞는 친구들이 대거 많이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에 격차하는 마이너스 4점입니다. 이 4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크게 정시에서는 많이 마이너스 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에서는 1점이 모질라거나 2점이 모질라도 거의 불합격권이나 추가 합격권까지 점수가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 영어를 그냥 2등급만 맞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성적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시의 인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의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비해 크게 가군, 나군, 다군의 모든 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건국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의 가군은 18명이 늘었지만 나군은 2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 가군에 늘어난 인원이 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가군은 인원이 감소한 거에 비해 나군은 인원이 증가했다는 게 또 특징이고 다군은 또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군별로 인원의 상승하고 감소하는 퍼센트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우리 학생들은 고2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전형계획안을 분석해 드렸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2020학년도 수시요강이라든가 건국대학교 정시요강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 점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건국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전형계획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